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하드래요? 와... 가자 일단. 그러게 왜 루이스로 탔을까 갑자기? 아.. 뭐만 알겠지? 뒤에 1톤 보이냐?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까.. 아까 보였는데 아.. 아.. 다 맞아버렸네 대박이야 왼쪽으로 와서 들고 너 바야바 가기다 이거 버거있으면 버거 먹고 루쉬랑 일자루 있지마 바야바 100%야 여기 맞다 룩해야 돼 네 9012 안녕히 주무세요 맞아요 갓자 나 뒤에 흔들러 가 대기 가자 룩 아 뭔데 이거 죽겠다 어우 죽을 뻔했어요 아 피오라 같은 캐릭터 그렇죠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 나죠 옛날 피오라랑은 비슷한데 지금 피오라랑은 좀.. 피오라 하면 되냐? 리메이크 됐잖아요 아 그래? 리메이크 된 피오라가 지금 보고 있는 피오라야 아 그래? 뭐야 애기톤 플로라치게 알겠느냐? 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못해드렸는데 아이고 좋았다 지금 이거 같이 하고 있는 애가 롤 마스터 티어예요? 아 티어 롤 잘하는 애입니다 안 돼! 하지마 너무 아프잖아 저 롤 알려주는 애 안 돼 야 루시 오빠라 미쳤다 이거 쓰레기 얻었다 타임 컷?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른쪽을 밀하겠구만 내가 walau 니 ciliation 피는 아래 말하는 cust 말하는거봐 상처 받겠다 타임 오오 비행 느낌 있어 다 타올고 있다잉 보겠고 아 컷 아야 안죽었어 안죽겠어 타임 못하나? 헐 살아갔네? 죽는거 아니야 트루프한테? 타임 컷 헐 땄어 매우 매우 프리 프리 하네요 프리 프리 하네 프리 프리 하나 바로 갑니다 라이드 너무 많이 밀어서 나이스 죽나요 트루프님? 가나연 루이스 죽었고 칸 있다야되는데 가야바 아이구야 액펀치를 그냥 시게 꽂아버리시는구마잉 자이트는 금딜 포지션입니다 금딜이죠 얼 비행보수 아 안죽어서 그거 어 죽었네 출혈됨 갓 출혈 어 야 이거 스탠딩스윈이다 잘하면 그냥 죽겠는데 대피겠지? 스탠딩스윈 죽겠겠다 뭘 뭘 아 야 이거 우즈 타이밍인데 딱 끊어졌네 개굿 킬 좋았다 어 괜찮아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킬 오른쪽 길턴 킬 터키 킬 클리아 개피 나이스 터키 올라오 에어 오버워치 꼭 한판 들어가면 석양의 진단은 한 번씩 듣지 않나요? 베크리가 워낙 익히는 것 같죠?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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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피 왜저래? 피 왜그래? 난간이 켜냐? 난간이 켜냐 방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방 시간 다 돼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너 센티넨한테 죽을 뻔했다? 나 보고 있었는데 아 센티넨이 죽어줬으면 유튜브 영상인데 개 아깝다 개깝이나 아 개깝인데? 저 적군 카인이 불량 찍어주는데? 공지한테 초스 맞는데? ㅇㅓㅓㅓㅓㅓ 오? 야 오 이거 유킹 잘 죽었다 이거 어어어어 아아 죽어 아 죽었어? 개 꿀 아아 그냥 한 대씩만 때려주면 돼 그럼 알아서 헥허티 쓰고 있어가지고 굿 중시전입니다 어? 뭐 나왔냐? 하이? 나 죽겠는데 이거 오지마고 어이구 어이구 도망쳐 너 바야라 쓴다 유토니 유토니 너 노릉 오 야 도망갔어 나 같은 유토니라 일제일한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 얼마 안다 라이퍼지 피 많나 보네 오버워치가 돈이 들죠 4만 얼마 들죠 4만 얼마 굿즈 컷다 굿즈 컷다 내가 안거면 죽는다 5초 버티면 내가 갚을게 킬이 한번더 돈다 아아깐 이외 난감 위쪽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이야 칼타이밍 봐라 아이자 킬 군딜이 활동하려면 라인이 올라가야 돼 오우 조금 잡았어 여기 있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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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어딘데 총 컷? 아 요걸? 오케이 잘했어요 굿 굿 놓으세요 하고 토니 5초 남았어 5초 5초 봐야 봐 아 제발 샬론님 그거 아니야 그러지마 아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날까 이게 뭐라고 그쵸 아 왜 손에 땀이 나지 어 뱅이 맞은거 같기도 하고 여기 오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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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대신 받아줘 갔어 세상에 잘해서 좋죠 아무래도 또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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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여기 힐다 또 또 간다 또 또 막타먹으려고 또 이러고 헤헤 뺏겼다 하하 개굿 빨리 끝내 네 저 창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노냐 노냐 어 내 눈 어 오케이 끝났어요 야 뭔데 나 왜 에이스 아닌데 루이스가 에이스야 뭐야 잘하는데 뭐지 아